퀴즈를 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색깔도 없습니다 나는 냄새도 없습니다 나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습니다 나는 맑을 때에도 있고 폭풍우가 칠 때에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시겠죠? 그죠? 내가 없으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없으면 뇌는 5분만에 몸은 8분만에 죽습니다 아 그렇죠 산소입니다 산소 전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 다음으로 많은 원소가 산소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산소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콧구멍 속으로 사투리로 콧구녕 어렸을 때 저 할머니 콧구녕이라고 하시던데 우리 코에 들어와서 우리 온몸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있죠 제가 이 산소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산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다라는 구절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2절을 가장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죠 2절 앞부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요 요셉은 노예였고 이방 땅에 있었고 또 형들에게 팔려버린 큰 상처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3절에도 보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바리 여호와께서 자신의 노예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자신의 비즈니스가 잘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또한 요셉의 양심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요셉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성적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또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21절 또 23절을 연하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미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산소처럼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행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일터와 또 가정에서 사시면서 요셉처럼 배반당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경제적 노예가 되고 또 감정의 어떤 매이고 또 유혹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떠한 형편에 처했던지 간에 저는 이 보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로 요셉이 누렸던 그 산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시고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보문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고난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뻔했다가 바로 유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버렸죠 요셉은 너무나도 작은 가치로 은수무개의 가치로 이스마일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바르게 다시 팔렸죠 그래서 1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내려갔다 요셉은 끊임없이 고난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구덩이에로 내려갔고 구덩이에서 노예로 내려갔고 다시 노예에서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제 쓸모없는 인생 혹은 다시 꿈을 꿀 수 없는 인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신을 가리켜 확수절하고 자주하는 것과 같은 형편이었죠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형통한 자가 되자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고 신임을 얻자 보디발의 모든 것들을 위임받았습니다 요셉이 위임을 받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더 축복하셨지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와의 복이 제가 빼뜨렸네요 여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왜? 요셉이 기도를 많이 해서요 우리는 앞에서 요셉이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인물임을 관찰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앞에서 악평을 했고요 아버지의 편의 속에서 기고만장하게 살아왔습니다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2절 말씀을 아무리 관찰해도 요셉 편에서 무언가 잘한 것에 근거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어졌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이거죠 요셉이 고난당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에 메이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에 메이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요셉만 이러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은 가장 먼저 등장되는 것이 어디냐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방 사람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바로 이스마일이었습니다 이스마일 창세기 2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마일이 그의 엄마 하갈과 함께 광야로 쫓김을 당하자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스마일이나 잘되길 원합니다 기도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마일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일도 그 광야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 큰 민족 열두 방백이나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란 이방 왕은 그때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고리 아브라함에게 말하여를 돼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먼저 보고 감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뭔가 특출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 더 관찰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마일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해서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것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 또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도 바로 누군가에게 그 형통함의 은택을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에게 이스마일에게 무엇인가 좋았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저 문장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 내게 선물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 내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바를 축복하기 위하여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이집트를 축복하기 위하여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번성하기 위하여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위하여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 이 본문을 이것을 새벽에 깨달으면서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요셉이구나 요셉 요셉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내가 누릴 복이 무엇일까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요셉 저는 또 다른 보디발이 되어서 바로 그들 때문에 제가 누릴 분복이 무엇일까 흥분이 되었지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목사님들 혹은 장노님들 또 우리 섬기미들 그들은 또 다른 우리 공동체의 요셉입니다 저는 그 아침에 기도하고 이 본문을 깨달으면서 제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을 향해 얼마나 존귀한 자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인가를 그 새벽에 감격하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제자들이 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 28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즉 그 옛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마엘과 아브라함과 또 지금 고난당하는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성육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어도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예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갇히지 않습니다 고난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바로 나의 가족 또 나의 자녀들 나의 일터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에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요셉이 되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에 거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것을 깨달음으로 오늘 밤 한없는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요셉이 되었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 때문에 요셉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보디발인데 당신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보디발인데 당신이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유혹을 당하는 자가 의지하는 무기입니다 무기 두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유혹을 당한 자가 의지하는 무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외모에 끌려 눈짓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높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성적 유혹을 요셉에게 가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추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구절을 통하여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두 가지 위에서 거절합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경계선 주인이 결코 내게 당신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경계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그 근처에도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 은밀한 중에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은 자기 옷자락을 버려두고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12절을 보면 요셉의 행동이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두 번째로 밖으로 그 다음에 나가버렸습니다 바로 세 가지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 단어는 여인의 입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13절에도 15절에도 18절에도 여인은 계속해서 요셉의 행동을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요셉의 옷을 버려두고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인의 입을 통해 바로 성적 유혹의 승리한 자의 행동이 어떠해야 함을 반복해서 읽게 만듭니다 즉 성적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교훈이죠 이 남녀 간의 관계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서로 간의 경계선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4살에 처음 장년부 사역을 하였을 때에 제 파트너로 정말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그분이 제 주위에 계시다가 어떤 자매들이 제게 접근하려는 것 저는 몰랐는데 그 여자의 촉감으로 빨간불이 켜지만 단호하게 그를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1년에 보면 한두 명씩 상처받고 그 전수사님 주변에 떠나시더라고요 전수사님이 목사님 앞에 너무 접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내쫓았다고 아, 그러셨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연로하신 권사님들께서 마을장님들께서 우리 부목사님들 지켜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지키시고 도끼눈 보고 보시다가 젊은 자매들이 남편과 특별히 관계 안 좋은 분 그래서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 상담할 게 있어야 하고 접근해 보면 단호하게 내쫓셔야 돼요 이것이 어느 안전이라고 홀로 오느냐 내가 배석하겠다 지켜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원칙이 있죠 혹시나 단둘이 타게 될 경우는 남자 목사님 옆자리에 하면 절대 안 돼요 뒷자리에 그리고 거울로 봤을 때 안 보이는 위치에 그냥 숨으십시오 제일 좋은 건 안 타고 가셔야죠 그냥 걸어가십시오 악수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악수하는 분은 최소한 70세 이상 꼭 그런 건 아닌데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남자들은요 눈에 약해요 모든 남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적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요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눈을 지켜서 지켜서 여성의 몸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킨다라는 결단이 남성들이 자신의 눈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유혹 속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성들이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눈을 지키고 마음의 시선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렇게 권면했죠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피해라 맞서 싸우지 말라 알고 유혹을 받을 상황을 알아서 미리 피하고 대신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바로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바로 그 유혹에서 승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린 앞서 르벤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장자였던 르벤은 성적 범죄를 저지름으로 장자의 지위에서 박탈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 보았던 유다조차도 자기 눈에 끌리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큰 수치를 받았던 것을 봅니다 우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유혹을 당했을 때에 어떠한 유혹이 있는지 간에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어떠한 죄의 유혹이든지 감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앞에서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비록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함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최악의 상황에도 부어지는 위로입니다 세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최악의 상황에도 부어지는 위로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성결을 선택하자 그 선택의 대가는 명예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바리 아내는 남편 요기까지 마치 미련이 있는 듯 요셉의 옷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나 남편이 들어오자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여왔으므로 여인은 거짓말을 했고 또 진술도 논리가 맞지도 않죠 그러나 남편 보디바리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보디바리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보디바리 분노했던 이유는 이거죠 당신이 데려온 당신의 종이 자신의 자존심이 크게 상하게 되었고 또 흥미로운 점은 보디바리 분노의 대상이 여기 기록이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디바른 분노했을 뿐 그 분노가 보디바리의 아내 때문인지 아니면 요셉 때문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디바른 요셉이 결코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믿지 않았고 다만 이 아내의 등살이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청년 요셉에게 상상수할 수 없었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요셉은 보디바리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바리의 신임을 받고 승승장구할 때기에 이제서야 내게 놀라운 날이 올까? 이제서야 내게 응답이 되는가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응답되는 것 같은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거룩을 선택했고 거룩의 대가는 최악의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지 그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가 정직한 생활을 안 했겠습니까? 성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주는 마지막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산소처럼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디바리의 집에서보다 더 강렬하게 요셉에게 임했던 사실이죠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더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두 번의 표현에 있었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표현보다 더 한 가지 표현이 더해졌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사라는 표현이에요 인자를 더하시사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의 사랑인 인자 히브리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그의 인자를 요셉에게 뻗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들이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혹시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의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전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 보디발의 그 어떤 재산을 다루었죠 재산, 재산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재산과 사업을 떠나 사람들이 요셉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 22절을 보시게 되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옥중의 죄수들이 요셉의 손에 다 더해졌어요 그러니 요셉의 외적인 상황은 더 악화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렬해졌고요 또 그가 그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내용 그 전에 물질을 다루었다가 이제는 사람을 맡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을 가졌겠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내 상황이 악화되는가 이런 마음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어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보다 왜 내 마음이 더 기쁠까 기쁠까 또 왜 이렇게 나는 더 안 좋아지지 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좋아지지 이 의아한 마음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어 예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돈을 다뤘는데 지금은 사람을 다루네 그러면서 이 옥중 죄수들의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그들의 필요 하나하나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유 있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동일합니까 우리두요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부르짖죠 열심히 부르짖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내 사업 또 내 가정 형편은 더 악화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더 흐르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나는 더 악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그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걸 느끼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 사도바울의 고백대로 우는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가난한 자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해주고 무명한 자 같은데 오히려 우리 사랑방 안에서는 더 유명한 자가 되는 이 모순 은혜의 모순 은혜의 감격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요셉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밤 우리 사랑한 심야기도의 성도들이요 고난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더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한없는 성령님의 위로를 즐기십시오 고난이 더 심각해지더라도 오히려 내가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기쁨과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 앞에 감격하십시오 설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부활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강렬하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비추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파송받는 한 성교사님 가정과 만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감이 어떻세요? 아프리카의 그것도 우간다 우간다 성교사님 나이 42살 사모님 40살 어린 6살짜리 딸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치근해하지 않습니까? 성교사로 그 나이에 가는 것도 불쌍한데 우간다가 어디요 우간다가 갑자기 막 아프리카의 피골이 상접한 아이 대만 불룩 나온 아이들 이 성교사님 정말 고생하겠다 이런 것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가정은 제가 예전에 상해 한임연학교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인도했을 때 중보기도 담당 성교사님이셨어요 목회자였는데 한국에 있다가 상해로 간 것도 참 먼 타지인데 다시 거기서 우간다로 가기 위해 성교 훈련을 한참 동안 받았죠 지난번에 작년 연해주어 저희 정탕 갔을 때 이 성교사님이 또 그 연해주어 성경교회에 와서 또 훈련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간다 가기 전에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교사님이 우간다의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간다가 여러분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먼저 우간다라고 안 하고 이거 먼저 보고 퀴즈를 냈어야 되는데 저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저게 우간다래요 우간다 설마 저렇게 숯불이 가득하고 저렇게 우거졌다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유럽에 있는 어느 오스트리아에 있는 마을 같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 저 빈 공터는 이 성교사님보다 18년 앞서 사역하고 계신 성교사님이 이 성교사님 들어오실 가정을 위해 지금 집을 지을 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 엄청나게 큰 차밭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있나요? 네 성교사님 네 분의 사진이고 또 마지막 사진 아프리카의 우리 현지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사진 있습니까? 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성교사님 언젠가 놀러가겠습니다 사역이 아니라 놀러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교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신명기 6장 10절에는 말씀 네가 건축하지 않냐는 크고 아름다운 성업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간다이서로 체험할 거가 기대가 돼요 너무 기쁘다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정 가운데 이미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고 저도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로 부른받은 그 네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또 들에 핀 들풀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산소처럼 산소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십니다 주님은 갇힌 자의 고통을 품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인만우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임재를 즐기십시오 노예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시고 죄수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십시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요셉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사랑이 매어 내엉 기뻐 노래합니다 세 번째 부분 보시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죽게 경배드립니다 죽게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죽게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한복판 안에서 일터의 한복판 안에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선물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죽게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죽게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죽게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죽게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죽게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죽게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죽게 내 삶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죽게 내 삶 드립니다 죽게 내 삶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비록 내가 고난에 갇혔어도 비록 죄수여도 노예여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잘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특별하게 뭘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거져 주신 선물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은혜 그저 거져 주신 선물로 인하여 내 주변에는 보디발 내 주변에 죄의 악심을 품고 있는 자 그리고 감옥 안에는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금 눈을 들어 주님의 함께하신 임재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임재의 산소가 어디에 임하고 있고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확신하며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동성으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참배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려 우리를 위해 영양